오, 본가 왔네. 지수야. 지수야. 잘 지냈어요. 어, CJ씨도 오래간만이네. 엄마 없어? 엄마 잠깐 나갔다. 올 거야? 아, 그래? 어디 놀러, 어디 갔는데. 아이고. 잘 지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오셨어요? 아, 우리 저 엄마 만나는 분 얘기 들으셨죠? 그 분이랑 1년 넘어서 가족 모여서 가족 사진도 찍고. 오, 오늘 좋은 일 하셨네요. 어, 왜? 우리 엄마도 만나는 사람 있는데. 어? 우리 엄마도 만나는 사람 있는데. 어? 어머니 계세요? 무슨 소리야?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? 아, 그동안 엄마가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? 아니, 자주 했죠. 자주 갔는데. 근데 몰랐어? 근데 자기 어머님 믿으면 아직 젊으시고 쫓아다니는 남자보다. 이게 왜 그렇게 놀랄 일이야? 만난 사람이야? 사귀는 사람이야? 만나는 게 사귀라는 거 아니겠어? 하하하하하하 안심하고 있다가 아주 된통 맞은 표정이네 그냥. 참 신기하게도 장모님을 만났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찬성을 했다가도.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. 우리한테 재혼한다고 하면 나는 만사 없는데. 재혼, 재혼이요? 엄마가 뭐 재혼한다고 그래? 아니,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.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. 재혼은 안 되지. 재혼은 안 되지. 왜? 장모님은 되고 오빠는 안 돼? 우리 엄마는 안 되지. 어? 잠깐만. 우리 엄마는 재혼하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안 되지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거. 아니, 그거. 되게, 되게 셀피쉬하다. 셀피쉬가. 아니라. 너 엄마 뭐 저렇게 혼자 평소 혼자 사시면은. 너가 뭐 모시고 살 거야? 내가 모시고 살면 되지. 자기야. 섭섭하네? 아유, 몰라. 우리 엄마는 좀. 우리 엄마는 안 돼. 굉장히 쿨하게 봤더니. 그러잖아. 좀 모순이 많은 남자네, 필립 씨. 아니, 뭐 엄청 황당하더라고요. 아니, 아까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뭐 잘 되면 뭐 결혼해라, 혼인신고해라 막 이러더니 갑자기 집에 와서.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머님은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. 그럼요. 어머님이 원하시는데. 그럼요. 어머님이 결혼하고 싶다고. 자기 결혼하고 싶어 얘기하면. 상대하면 안 되지. 완전히 발끈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뭐 섭섭하더라고요. 아니, 뭐.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, 누나. 아니, 엄마. 엄마를 뭐 그렇게 단속해? 네가 아빠야? 늦었잖아. 아우, 아직도 데이트하고 계시나 봐. 술 먹나? 엄마 뭐 술이야. 아니, 뭐 엄마 이렇게 자주, 자주 늦게 연락 안 되고 그랬어? 응? 자주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그랬어? 전화도 안 받으시네? 전화 아우. 남자친구랑 사랑에 푹 빠졌고. 어머님이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참 젊으신. 엄마 무슨 17살 여자냐? 어? 이렇게 단속하는 것처럼 그러게. 안 받으셔. 그 아들이. 그 수지 씨는 다 이해해야 되는 거지? 그렇지. 근데 필립 씨는 어우, 표정이 안 좋아요. 오셨나 보다. 아이고, 필립이 벌써 왔네? 어디 갔다 왔어? 어머니 오셨다. 잠깐 밖에 뭐 약국 좀 갔다 왔어. 약국? 아, 맞아. 너네 전화했더라? 오늘 수지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. 무슨 말. 무슨 말? 엄마 남자 만난다. 오늘 남자 만난다. 오늘 남자 만난다. 그런 말 하더라고. 남자? 오, 필립 씨 무서워. 이야, 추궁하네. 어. 오늘 그 엄마 만나시는 분 있잖아요. 엄마의 소개팅에서 만나셨던 분. 그분하고 이제 1년 넘으셔가지고. 엄마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하셨어요. 아이고, 진짜 부럽네. 아이고, 진짜 부럽네. 부럽네. 아이고, 부럽네. 부럽네. 왜, 엄마? 엄마는? 얼마나 좋아. 그 연세에 남자친구 있고 가족이 다 축하받고. 부럽지. 진짜. 오. 엄마는 남자친구 있어? 엄마는 남자친구 있어? 엄마는 남자친구 있어? 아니,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냥 서로 마음 놓고 얘기하고. 거기도 혼자고 또 애도 다 키웠기 때문에.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. 남자친구 뭐 남자친구. 얘기해. 생기면 나한테 얘기는 해야지. 엄마는. 너한테 얘기를 허락받고 남자친구 만나야 돼? 그래야지. 엄마 나이에 무슨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고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. 걱정이 많아. 엄마. 그 반지 뭐야? 반지? 어, 예쁜데요? 어? 오빠가 반지네, 엄마? 왜 웃어? 누가 좋아. 야, 엄마는 반지도 못 끼냐? 그거 커플링 아니야, 엄마? 아니야. 커플링 아니야. 결혼반지다, 저게. 약혼반지 아니면 결혼반지야. 무슨 형사야? 뭐 어때? 다이아반지네. 필립 씨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. 나 갔다 올게. 저기 어디 가. 바람 좀 쐬라. 아니, 아까 찬성하더니 막상 자기 엄마라니까 또 싫은가 봐. 아우, 변덩이 속알딱 지네 또 저렇게.